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이번 시간 이재웅 기자의 황금열소에선 청소년들이 가진 고민을 함께 풀어주는 센터를 소개합니다. 학업과 진로, 가정사 등으로 몸살을 앓는 청소년들, 결국 가출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. 오늘 이 시간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청소년들이 가진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. 긴급 구조되거나 자발적으로 입소한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일시보호소입니다.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보호소에서는 식사와 생활공간을 제공합니다. 또 상담을 통해 안전한 시설에 들어가거나 집에 귀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혹시 모를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서입니다. 학교 밖 청소년에 한해 학습 지원을 해주는 스마트 교실도 있습니다. 이곳에선 문제집과 온라인 교육을 통해 검정고시나 수능 준비를 합니다. 필요에 따라 멘토에게 학습 지도도 받을 수 있습니다. 가출이라든지 또 뭐 자살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어떤 특성 자체를 조금 더 이해하고 또 그에 따른 욕구를 또 파악해서 거기에 발맞춰 나가는 어떤 어떻게 보면 맞춤형 청소년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밖의 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이 미용이나 바리스타 분야의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게다가 기업을 방문해 현장 체험을 하는 등 다양한 취업 활동 기회를 제공합니다. 학교 밖 성소년들 중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직업 체험을 실시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직업 교육을 시키고 또 취업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업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센터 앱을 이용하면 상담이나 심리검사, 긴급구조등과 같은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 이외에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전화상담이나 사회보 상담, 방문 상담을 이용하면 전문 상담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방문 상담을 할 경우에는 일점 비용이 발생하는데 소년, 소녀 가장이나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면제입니다. 또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은 센터 월 사용료의 30%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주변에 학교 생활하기 어려운 청소년이 있다면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.